76주년 광복절 특집 3번째 항일비밀결사 1심회를 조직했던 초월스님입니다. 군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에 제공하고 불자 청년들을 만주와 상해로 보내 독립투사로 양성했던 초월스님을 최준호 기자가 조명합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중심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초월스님은 지난 2009년 태극기가 발견되면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일장기에 덧칠에 만든 초월스님의 태극기는 한쪽이 찢어지고 피로 얼룩져 독립에 대한 스님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3.1운동 당시 사용됐던 태극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데 현존하는 3.1운동 그 당시의 태극기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장기 위에다가 태극기를 그림으로서 강렬한 저항의식 독립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측면이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립선언 이후 만혜스님과 용성스님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자 불교계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했던 초월스님. 대한승려연합회 독립선언서에 기초를 작성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스님은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한 항일 비밀결사 1심회를 조직하고 법회와 강연회를 통해 민족의식을 일깨웠습니다. 또한 동국대 전신인 중앙항림 내에 한국민단본부를 설치 군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에 제공하고 불자 청년들을 만주와 상해로 보내 독립투사로 양성했습니다. 초월스님과 백성욱, 김범린 등 중앙항림 출신의 민단부원들은 혁신공보라는 비밀신문을 발간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불교계 항일운동을 이끌며 고군분투하던 스님은 그 과정에서 다섯 번 체포되고 심한 고문의 후유증을 알았습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에 굴하지 않고 항일운동을 전개하던 초월스님은 결국 1944년 광복을 한 해 앞두고 청주교도소에서 옥중 입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19년, 20년 독립운동의 고향기 때 승려 세력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실천하는 승려로서 또 국내와 국외를 연결하는 중심고리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백철스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님의 법군은 행방불명돼 그 독립정신도 잊혀져 있다가 1986년에서야 명예를 되찾았고 1991년에는 고향의 순국비가 세워졌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스님의 호국과 애민정신은 광복 76주년을 맞아 다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